이번 문제는요. 2017년 9월 23번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many parents, 많은 부모들이요. 자, 근데 경험을 했어요. 개인적인 역경을 경험했던, 즉, 많은 고난이 있었던 부모님들은 자, 아주 바랍니다. 아주 갈망해요. 더 나은 삶인데 그들의 자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답니다. 대부분 부모 마음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끊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묻고 끊어 볼게요. 자, 원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들의 아이들이 having to go through unpleasant experiences. 자, 불쾌한, 즉, 불쾌한 경험을 겪어야만 하는 것으로부터 모면하기를 원하는 것이 자, 이게 뭐예요? noble aim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에요. 그냥 당연한, 그죠? 되게 성스러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들의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생기는 거죠. 근데 다 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how ever이 나왔죠. 우리가 지금 어쨌든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 how ever를 세모 치세요. 여기부터 우리는 글의 주제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what this parents don't realize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대절이다가 되는 겁니다. 대절이 어디까지 묶여요? 여기까지 묶이죠. 그죠? 기네요. 보면 단기간 동안에는요. 그들이, 즉 부모들이 만들 수 있어요. 즉, 자식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더 기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장기간에는요. 그들이, 즉 부모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식들이 뭐 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겁니까? a core. 얻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 자존감. 그리고 뭐예요? mental strength. 우리 멘탈 힘이라 그러죠? 그죠? 막 약하면 유리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멘탈적인 힘. 그리고 중요한 어떤 interpersonal skills니까 이런 대인관계의 그런 스킬을 얻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단기간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부모가 자식들이 불쾌한 경험을 하는 것을 막는 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니까 윗내용과 반대말이 되겠죠. 우린 여기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밑으로 한 번 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끝까지 그런 말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여기 보니까 어, 뭐 사무엘 스마이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해서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인용한 거예요. 유명한 사람의 말에 인용한 거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를 마지막도 똑같은지 확인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건강에 좋은 즉, 건강한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아이는 뭐해야만 합니까? 들오이시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 실패 몇 가지 애들아 실패들을요 직접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고군분투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그런 기간을 고군분투에 이겨내야 돼요. 또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도 경험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위에서 우리가 하오에벌이 포함되어져 있던 문장과 굉장히 연관이 깊죠. 그럼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간다면 여기서 답을 골랐을 때 일단 얘들아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아이 자식 자식의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만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 되겠죠. 좋은 경험은 그것만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점이래요. 전통적인 아이를 기르는 관습에 대한 이점을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자 2번을 보니까요. 비판적인 요소래요. 아이의 신체적인 발달에 대한 내용 아니었습니다. 자 3번째 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부모의 감정적인 지지가 중요합니다. 아이를 위한 그런 강한 지지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했었으니 요게 정답이 될 수는 안 되고요. 자 그들의 아이의 경험에 어려움을 내버려 두는 거 새 필요성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죠? 정답은 4번이에요. 즉 아이들이 부모가 두는 거야.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뭐래?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면 요런 것들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질 수 있잖아요. 자 5번을 보니까 부모와 자식의 그런 관점의 차이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